네,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02학년도 수능 입문계 4번이 되겠습니다. 자,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자, 이번 문제는 다음 식을 성립하게 하는 상수 a, b에 뭘 구하라? 고백값을 구하라 문제죠. 그랬더니 극한값을 1로 보내는 겁니다. 자, 1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? 1 더하기 a 더하기 b고요. 분자가 얼마가 된다? 0이 되겠구나. 근데 그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뭐해야 돼? 이 x- 약분되면서 그 극한값을 만들어야겠죠. 그러니까 일단 뭐다? 이 분모에다가 1 집어넣으면 0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. 됐어요? 자,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? 일단은 분모에다가 1 집어넣으면 0이다. 따라서 여기가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얼마다? 0이 되겠고요. 자, 그럼 우리 이제 b 자리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으면 넘어갔을 때 지금 마이너스가 생긴다면 마이너스 꼭 묶어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만 우리는 얘가 딱 들어가면서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 보이거든요. 자, 그래서 여기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 여기가 x제곱 더하기 ax에 마이너스 a 더하기 되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x 마이너스 인수분해가 딱 1, 1에 여기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인수분해가 되면서 x 마이너스 인수가 보인다라는 거죠.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 1에 보다 x 더하기 a 더하기 되겠다. 이렇게 됩니다. 됐죠? 자, 이제 얘만 대입해서 이제 구하시면 돼요. 대입해볼까요? 그러면 자, 리미트 분모에다가 대입할게요. x 마이너스 1에 결국엔 여기가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더하기 a 더하기 1이고요. 여기에 분자의 x 마이너스 1이죠. 그러면 우리 얘를 약분하면 되겠고요. 결국에는 극한값 1을 집어넣어보며 여기가 2 더하기 a 분의 1이 되겠다. 됐죠? 그랬더니 얘가 얼마라고 나왔어요? 3 분의 1이더라. 됐죠? 그럼 결국에는 우리 a는 얼마가 되고요? 1이 되고요. 다시 a를 1을 스텝 1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b는 얼마가 되겠다?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는 거죠. 됐어요? 자,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두 개를 곱하래요. 따라서 b가 마이너스 2, a가 되니까 여기서 쓸게요. a, b의 곱은 얼마다? 마이너스 2라고 해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